자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되었고요. 어떤 새로운 영역이라든가 새로운 장르라든가 또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한 친구들 하면 쉽게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시간 내의 문제를 푸는 그런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화법 장문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고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좋은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전 문법, 고전 문법과 그것이 주어진 내용들을 충실히 이해했는가. 그런데 고전 문법을 몰라도 우리가 현대 문법의 접근으로 충분히 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서 영역을 보면 언제나 독서 영역이 문제였는데 독서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긴 지문이 바로 입문 지문이었는데 보통은 길고 어려웠는데 긴 지문에 입문 지문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대신 법 이 지문도 쉬웠고요. 그런 다음에 과학과 기술이 접목된 지문들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식을 요하지 않고 또 쉽게 풀 수도 있고 지문들도 수호했지만 문제도 그만큼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도 쉬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학은 역시 EBS에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EBS를 풀었다고 해서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봉우의 휴전선 같은 경우라든가 그리고 우리 고전시가, 고전시가에서 서경별곡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만분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EBS에 있는 작품들이고 고전소설에서도 우리가 온고집전은 다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문학에서 EBS에 많이 반영해서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문학에서도 새로운 유형은 없고 그냥 이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현대시도 현대시 두 개랑 수필이 결합돼서 그러나 문학을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 역시 고전시가도 두 개가 결합되는 형태가 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평이하게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개별적으로 나왔으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로는 조금은 변별력이 없는 것 같고요. 이 6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을 판가능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지문을 여러분도 좀 더 꼼꼼히 분석한 다음에 이 정도는 내가 수월하게 풀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혹시라도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오고 아직도 시간이 쫓긴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역시 비문학, 글읽기, 논리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쉬우니까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과 그리고 문학은 보기랑 다른 문제들, 미리 주어진 감상문제들 같은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이 빠르고 쉽게 해석하고 선택지 끼리 비교해 보면서 그 관계를 찾아간다면 쉽게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문법에서도 글이 주어졌지만 그 글 읽지 않아도 문법적인 책의 이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사실은 필요한 부분, 사례들만 지문에서 보고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문법도 기본 개념을 꼭 가지고 계시고 그 문법 문제의 요지도 여러분이 단순히 문법 개념을 암기하면 못 풀도록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보다는 가장 근원적인 개념 이해를 통해서 낯선 사례들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면 여러분 9월 그리고 수능은 충분히 모두 다 1등급 맞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